내가 일상에서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습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작은 일인데 깨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시려면 행복의 종자의 힘을 키우셔야 되잖아요 행복의 종자의 힘을 키우시려면 육바람일만 계속 닦으시라니까요 신육바람일 제가 이번에 제시한 이게 육바람일에서 기초가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신다 차 한 잔 한다 차 한 잔 따라서 냄새 맡고 행복해하고 차 한 잔 하면서 행복해 작은 일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만족하라고 그럼 자주 가도 부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주자주 작은 행복을 크게 느껴라 내가 내가 크게 느껴요 그런 건 좀 오버해도 돼요 이런 긍정적 오버 집착으로 인한 오버가 아니라 깨어 있음을 더 더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을 더 크게 느끼고 따뜻함을 더 내가 관심을 줘서 느낀다는 거예요 관심을 줘가지고 따뜻함도 더 크게 느껴보고 그렇죠? 뭔가 좀 더 크게 느껴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내 안에 있다는 걸로 행복해하고 내가 유연한 상태라는 거 행복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깨어가지고 더 힘을 실어주면서 크게 느끼면서 만족하자 이게 수행입니다 여러분 저게 수행이에요 내 마음밭에 긍정적인 종자들에게 햇빛과 비료와 물 주듯이 관심 주는 거 그리고 자꾸 말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해보는 거 엎지어 주는 거 이게 수행이지 뭐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래 하시게 긍정적인 종자 선의 종자들이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 행복의 종자들이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수행이지 뭐가 수행이에요 이게 업장정화예요 소확행이 수행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는 소확행은 수행이에요 아니 행복의 종자를 계속 쌓아가는 게 수행인데요 지금 소확행이 수행이죠 야 그걸로 행복할 수 있냐 하는 걸로 행복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걸로 이미 행복한데 지금 뭘 행복 못 느껴요 지금 이 순간 이미 행복해 있는 그 상태면 이 작은 블루베리 하나라도 미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행복해져야 돼요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익숙한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로 행복해져야 돼요 못 가진 것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부정적이 돼요 가진 걸로 행복해지세요 에고의 완벽주의 다 이런 게 자기 힘들게 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뭐만 있으면 딱 좋겠다 이게 우리를 불행으로 밀어넣는 그리고 우리 올바른 수행의 길에서 우리를 탈선시키는 주범들입니다 신상 구할 때는 그렇게 미치게 가슴이 뛰고 도파민 터져 나오는데 일단 사고보면 늘 집에 있던 애들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그걸로 행복 안 해요 또 신상을 찾아야죠 이게 기본적 이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깨어있음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깨어있음을 배운 거예요 몰겐자를 이러려고 배운 거예요 몰라 괜찮아 자명 딱 하면서 깨어나세요 깨어있으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게 그렇게 또 고마워져요 너가 있어서 너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너네 다 어떻게 내가 얻은 것들인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네를 내가 얻었는데 이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안 깨어있으면 안 깨어있으면요 없는 것만 생각나요 다 있는데 그거 없으면 이거 뭐 다 없는 거랑 똑같지 부정적인 생각만 엄청나요 인간관계도 나한테 있는 그 소중한 인간관계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깨어있으면 새삼 느껴지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더 더 더 욕심부리다 다 망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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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